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놓고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을 감면받을지, 알짜 자산만 남겨두고 버티기에 나설지 저율질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양도세의 경우에는 등록 여부에 따라 1억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김현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빼들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감면받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과가 예정된 만큼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는 임대 등록을 하는 편이 절세 효과가 클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3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4억 원에 구입했던 주택을 내년 4월 이후 7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해봤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1억 6,800만 원이 넘는 돈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8년 중공공임대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가 1,700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세액 격차가 약 9.7배까지 벌어지는 셈입니다. 연간 납부세액도 92만 원에서 최소 23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까지 감면해 등록 요인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혜택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주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4년보다는 8년 중심으로 등록을 하는 은퇴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통상 다주택자들은 단기 이익 실현을 노리는 갭 투자자가 많은 데다 중간에 매각 여부도 불투명해 우량 자산만 남겨놓고 처분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 이전까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희입니다. 다주택자들